흐른 건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일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 걸어 걸어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여러 글의 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 무라진 길 딱딱해지는 밸바닥 걸어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난 쉴 수 있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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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날은 꽃밭에 누워서 난 쉴 수 있겠지